오렌지는 단순히 맛있는 간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놀라운 효능을 제공하는 영양소의 보고입니다. 첫 번째,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입니다. 비타민C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감기,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, 피부 건강을 위한 오렌지의 놀라운 효과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주름을 줄여줍니다. 세 번째, 오렌지는 체중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. 낮은 칼로리와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. 오렌지의 이 세 가지 놀라운 효능으로 당신의 건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. 매일매일 오렌지를 즐겨보세요.